왕의 영화의 이수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입니다. 왕의 소심껏 기회를 지아라. 그리하면 정세계 10만 원씩 나올 것이며 나올 것이요. 나올 것이요. 왕의 배서 악간 자야 지아라. 그리하면 워로만리야마. 왕의 강거의 터리라. 왕의 배서 쓰러 높은지 하지 말며 개인들의 자리에 쏟지 말라. 수술들의 사자는 그을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가다가 능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성도한다고 거시자랑하는 자는 마치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수술들의 감사합니다.